테스트 540의 간단한 스펙은 다음에 표를 참고하여 테스트 540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면에 배터리 커버를 열어 배터리를 삽입합니다. 배터리는 AAA 배터리 두 개가 사용됩니다. 전면에 보호 커버를 제거한 후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켭니다. 좌측의 삼각형 버튼으로 측정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측정 단위는 럭스와 푸트캔들을 지원합니다. 모드 버튼을 이용하여 측정 값을 고정하거나 최대값, 최소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최대값과 최소값은 전원을 껐다 켜면 초기화됩니다. 조도는 측정을 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보는 눈높이 또는 광원을 통해 밝혀지는 부분에 센서를 위치하여 측정하면 됩니다. 센서가 손상될 경우 측정 값에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니 조도계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센서 캡을 덮어 보관합니다. 이상으로 테스토사의 포켓형 조도계 테스토540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담 및 구매 관련 문의는 코아테크 코리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